재생기절 햇비야! 빨리 부셔야 돼 저거 그럼 살릴 수 있어 아 내렸어요 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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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뒤 나무 뒤 빨리 와 빨리 와 살릴 수 있게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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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야 폭탄! 아 모르겠다 살리자 못살렸어 아 두 개나 던졌어? 내가 던졌어 오오 마이 가이드 신고 연막 던지고 연막 두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나중에 붙으면 어떡해 아 나중에 기다려 폭탄 던질게 거기 세 마리인데 그걸 이렇게 붙으면 어떡해 아 두 마리 아니었어요? 그래도 많이 깔았어 아 나 시골을 이렇게 되네 다 살렸어? 타는거 이건 다 죽는 거기라요 하ób 탁 으윽 오우 오우 타 타 타 타 타 타